1. 예레미야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을 귀에 읊을 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때의 이내와 내 신혼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스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하르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또다. 너 하늘하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행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오 고통인 줄 알라.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해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을 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발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락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락위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또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아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 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스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도를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게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란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라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미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 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려가 되었느냐 탕탐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안해야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의 호화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나의 호화가 수 XT